21.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곤충과 질병의 관계가 바른 것은? 1. 제기열 2. 2. 말라리아, 진드기 3. 일본 뇌염, 채채파리 4. 발진티푸스, 모기 정답은 1. 제기열 2 22. 다은 중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1. 토마스 R. 말더스 2. 프렌시스 플레이스 3. 포베르토 코후 4. 에드워드 윈슬로우 정답은 1. 토마스 R. 말더스 23. 다은 중 지구의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주된 가스는? 정답은 2. CO2 24. 보건 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민의 수명 연장 2. 질병 예방 3. 수질 및 대기보전 4. 공적인 행정활동 정답은 3. 수질 및 대기보전 25. 다은 중 직업병은? ㄱ, 자만병 ㄴ, 규폐증 ㄷ, 소음성 난청 ㄹ, 식중독 정답은 2. ㄱ, ㄴ, ㄷ 26. 다은 법정 전염병 중 제1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페스트 2. 콜레라 3. 세균성 이질 4. 폴리오 정답은 4. 폴리오 27.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1. 평균수명 모성사망률 비례사망지수 2.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 3. 유아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4. 영아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평균수명 정답은 2.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 28. 특히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주민에게 많이 나타나며 성충감염보다는 충난 섭취로 뇌, 안구, 근육, 장벽, 심장, 폐 등의 낭충증 감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은? 1. 유구조충증 2. 무구조충증 3. 광절렬두조충증 4. 폐흡충증 정답은 1. 유구조충증 29.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시키거나 멸살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소독 2. 산화 3. 방부 4. 멸균 정답은 1. 소독 30. 다은중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식품은? 1. 당근 2. 메가 3. 복숭아 4. 브로콜리 정답은 2. 메가 31.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존기간이 고압증기 멸균법에 비해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2. 섭씨 50도에서 60도의 저온에서 멸균된다. 3. 경제성이 고압증기 멸균법에 비해 저렴하다. 4. 가열에 변질되기 쉬운 것들이 멸균대상이 된다. 정답은 3. 경제성이 고압증기 멸균법에 비해 저렴하다. 32. 오염이 되지 않은 상수의 유리 잔류 염소 농도는 수도전에서 얼마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가? 정답은 2. 0.2 ppm 33. 다은중 석탄산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온일수록 소독효과가 크다. 2. 살균력이 안정하다. 3. 유기물에 약화되지 않는다. 4. 취기와 독성이 강하다. 정답은 1. 저온일수록 소독효과가 크다. 34. 자외선의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투과력이 강해서 매우 효과적인 살균법이다. 2. 직접 조여져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 3. 짧은 시간에 충분히 소독된다. 4. 액체의 표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한다. 정답은 2. 직접 조여져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 35. 다은중 소독약품의 살균력 측정시험의 지표로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1. 크레쥬 2. 승홍 3. 석탄산 4. 알콜 정답은 3. 석탄산 36. 다은중 소독약품과 적정 사용농도의 연결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승홍수 1% 2. 알콜 70% 3. 석탄산 3% 4. 크레졸 3% 정답은 1. 승홍수 1% 37. 고압증기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멸균 방법이 쉽다 2. 멸균 시간이 길다 3. 소독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4. 금속재료 등 높은 습도에 견딜 수 있는 물품만 소독할 수 있다 정답은 2. 멸균 시간이 길다 38. 염소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세균, 포자, 곰팡이, 원충류 및 조류같이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을 갖고 페놀에 비해 강한 살균력을 갖는 반면 독성은 훨씬 적은 소독제는? 1. 수은 화합물 2. 요오드 화합물 3. 무기염소 화합물 4. 유기염소 화합물 정답은 2. 요오드 화합물 39. 반응성이 풍부하고 산화작용이 강하여 수년 동안 물의 소독에 사용되어 왔던 소독기제는 무엇인가 1. 과산화수소 2. 오존 3. 메틸브로마이드 4. 에틸렌옥사이드 정답은 2. 오존 40. 휴지, 객담, 옷가지, 환자의 토사물에 적당한 소독방법은 1. 화염소독법 2. 자외선소독법 3. 자비소독법 4. 저온살균법 정답은 1. 화염소독법 5. 개뺍 5. 세트 6. 세트 6. 세트